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군 장병이 다치거나 한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머리 다치고 열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우려들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범을 볼 때 특공 무술이랑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안전을 기해가지고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훈련이 원래 위험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상을 감수하고 할 만큼 안전하느냐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국군의 날 여태까지 행사를 했던 거 보면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유튜브 뒷담 시간이고요 김영준 기자 안보열전 전화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영준 기자 나오면 항상 댓글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아하 이분 이 기자분 잡지사에 나오는 국방 전문 기자님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의장 대화 소수만 참가해서 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제가 이거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뉴스톡 너무나 선동적이시네요 라고 비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기계화부대 위주로 해라 김영준 기자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취재를 좀 이제 해오셨잖아요 네네 북한 열병식 그때도 저희 본방송에서도 조금 전해드리긴 했는데 우린 국군의 날이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북한이 훨씬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상한 구시를 붙여대가지고 북한의 열병식은 날짜가 돼가지고 열병식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열병식을 하려고 날짜를 갖다 붙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북한의 전통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겁니다 그 정주년이라고 해가지고 5년 10년마다 꺾어지는 해가 있거든요 이때마다 약간 성대학에 기념한다는 특징입니다 최근에 했던 거는 2020년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75주년 그 다음에 8차 노동당 대회 이거는 워낙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북한의 가장 큰 정치 행사니까 또 그걸 기념해서 이듬해 2021년 1월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 수립 기념일 73주년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73주년에 했어요 73주년? 근데 우리 국군의 날은 그냥 1년에 한 번인 거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10월 1일인데 올해 9월 26일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석 연휴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시가행지는 딱 5년마다 한 번씩만 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라고 하는데요 북한 열병식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주로 어떤 패턴으로 날짜 정해놓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구시를 갖다 붙이는 느낌? 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이런 열병식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옛날에 이끌었던 항해 유격대 이름이에요 그거에 창건을 기념해가지고 또 90주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랑은 별대로 현재 북한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거의 안 빼먹고 하고 있거든요 73주년 그건 뭐였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열병식이었는데 날짜가 9월 9일인데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근데 이게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런 열병식을 생전 처음 봤었는데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문자 그대로 소방, 경찰, 철도, 그 다음에 우리 예비군격에 해당하는 로농저기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략무기 이런 건 안 나왔고요 거의 예비군과 우리나라로 치면 소방, 경찰 이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시가행진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거였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동원해서 열병 시가행진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모이겠지만 전체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부결속 측면에서 열병식을 하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예비군 부대, 사회안전부대까지 열병식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 부대들도 챙겨줘야 약간 사기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다 하는데 빠지면 사기가 빠지는 네, 좀 서운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또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군사 분야로 인해서 민생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원래 군대는 돈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훈련시켜야 되고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민생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의 희생을 열병식을 통해서 정당화한다고 보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대외 메시지를 내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 무력시위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열병식 자체가 내는 대내적 효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이 열병식을 계속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짧게 열병식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딱딱 강 맞춰서 도열하고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장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후반부에 나오죠 이번 열병식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거죠? 있었는데 이게 무인기가 나왔습니다 무인기? 네 저번에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가 떨어져서 그거 건져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생판 다릅니다 아 생판 다른가요? 네. 그래서 문제인데 이게 미국의 글로벌 호크라는 정찰기랑 리퍼라는 공격용 무인기를 거의 그대로 벗겼어요 이름은 샛별 4형, 샛별 9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평양의 김일성 광장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를 보면 이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위를 한번 보시라 지금 날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비행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론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드론 자체는 굉장히 옛날보다는 흔해졌었거든요 그럼 촬영 능력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일정 수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광학 센서라든지 혹은 적외선 센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센서들도 최근에는 값이 많이 싸져가지고 물론 누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그걸 북한에 갖다 줬는지는 모를 노릇이지만 있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근데 그렇게 구하기 쉬운 거면 군대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살 필요가 없겠죠 군대는 최신 레이더 장비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합성개구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SAR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더파가 반사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날씨에 상관없이 지형이랑 지물을 정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무인기가 진짜 중요한 거는 비행 성능이 중요하고 비행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나 센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센서를 북한이 과연 갖추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내결속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미국처럼 우리가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과시하려고 그랬다 보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엔진 얘기를 했었는데 엔진도 보면 실제 미국제보다 좀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영상만 보고 분석을 한 거여가지고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물을 입수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지금 추정을 정보 당국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행진하는 부대에 좀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열병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언제 어떤 식으로 나와요? 부대들이 구성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그날 뭘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기념할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만들어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자칭 조국해방전쟁 그러니까 북한에서 6.25전쟁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전이라고 안 하고 승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날조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전쟁 때 투입됐던 부대들을 당시에 복장이랑 무기도 들려가지고 행진시키곤 합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주로 전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 계열 무기들과 함께 정예부대 위주로 좀 많이 내세운 모습을 띄웠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군 이건 핵무기 운용부대고요 그다음에 정찰총국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보사룸부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정보공작을 하는 부대 파괴공작 이런 걸 하는 부대고 그다음에 특수작전군 말 그대로 특수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있고요 2020년 열병식부터 나온 특징이 또 이건데 이른바 북한판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워리어 플랫폼? 이게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병장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기에다가 조준경을 달고 레이저 표적 지식이 그다음에 헬멧, 방탄복 이런 거를 현대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 당창권 75주년 열병식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북한에서도 거기다가 서방권에서 자주 쓰이는 군복 위장무늬 중에 멀티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캠이 뭐냐면 위장무늬가 어떤 데서는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데서는 엄청나게 눈에 잘 띄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적당한 효과를 내도록 만든 게 멀티캠인데 이게 복제품이 하도 많이 나돌거든요 북한이 중국에서 이거를 사다가 정의부대들한테 입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나 헬멧 같은 거 방탄복 이런 것들도 그럭저럭 옛날에 못 살던 북한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위세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목적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열병식이 아니죠 우리 시가행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행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군과 북한군의 결정적인 차이를 일단 결정적이지만 기본적인 차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북한군은 조선노동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예요 집권 여당의 군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예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집권 여당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게 이게 노동당 당 규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선인민군은 국가 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중간 생략하고 당의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부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사병 같은 존재예요 당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 군대는 어때야 되나요? 국민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여가 관건이겠죠 참여, 국민의 참여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앞으로 행사기획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군의 세련된 모습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의 모습을 어떻게 조화롭고 강하게 보여줄지 사실은 기획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따라야겠죠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군 장병이 다치거나 한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머리 다치고 열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우려들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대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범을 볼 때 특공 무술이랑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또 생기면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좀 안전을 기해가지고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훈련이 원래 위험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상을 감수하고 할 만큼 안전하느냐 이거를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국군의 날 여태까지 행사를 했던 거 보면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행사 어떻게 될지 사실 되게 궁금하네요 두 달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두 달 짧지 않은 시간 같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라고 태안 산타 펜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